성이가 보컬 1회 운 맞나요? 응 근데 너 책을 제대로 안 하는 거 같던데? 네? 일단 좀 이따 이거부터 하고 그래서? 넷 쓰기? N-E-T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? 네 네 에 트 넷 이는? E-A-O 중에서? 네 오케이 넷 넷 모르겠어? 문 문 M-O-O-N O-O나 항상? U 우 된다 오케이 그래서 달? 문 문 문 모르겠어? 문 오케이 밀크 밀크 M-I-L-K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? 밀 밀 밀 I-E-O I-E-O 뭐 중에? I-E-E-T I-E-T 그래요? 그럼 뭐? I-E-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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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-E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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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우유는 뭐다? 밀크 밀크 미 kidneys 미원 p ped p Pan 펜 옥토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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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 잘했는데 하나 빠트렸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소리 아스트 얘는 그럼 아스트 얼치야 아스트 얼치 타주가 아스트 얼치에요? 아스트 리치에요? 아스트 리치요 누가 빠졌을까 얼 소리를 리 소리로 바꿔줘야지 아스트 리치가 되는거 아냐 아스트 얼치 네크 네크 N1 CK 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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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, M, L 조금만 긴 단어 지금 전부 다 틀리고 있어요 조금만 긴 단어 정도 된 거 세 단어, 네 단어, 아니 세 알파벳, 네 개 알파벳 이런 거는 하는데 그것만 넘어가면 다 틀리면 어떡합니까? M, M, O, M 유치원생들 단어, 초등학생 단어도 해야될까? M, M, R, F, T 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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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, F, T wait, what sound are you like? P, M, O, T P, M, O, T 틀린거 3개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쓰기를 20번 학원에서 해야될까요? 타조랑 3개 뭐뭐해요? 오스트릿, 오므렛, 그리고 오스트릿, 오므렛, 문어, 옥스퍼스, 옥스퍼스, 20번 쓰기 숙제를 집에서 했습니까? 했어요? 네.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. 자, 옥스퍼스. 독과의 소리. 없습니까? 악. 악. 마음. 터. 터. 터스. 터스. 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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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타조는 소리가 아까 니가 했는거 뭐가 뭐를 빠뜨렸어요? 아이를 빠뜨면서 아스트 얼치를 만들어놨잖아 아스트 얼치 아스트 얼치가 아니고 얼 소리를 이소리 붙여서 이소리 낼 수 있는 건 이 도 있고 이 애도 있고 이 이 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여기는 아이 해서 리치 리치 여기까지 오스트 리치 쓰기 할 때 그냥 하는게 아니고 여기까지 쓰고 아스트 그 다음에 리 치 어떤 리 소리 날 수 있는 글자를 쓰고 리 소리를 내고 이렇게 연습해야지 틀리지 않고 쓸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?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